판타지 킹덤 데모가 SS2에 출시되었습니다.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유니티 6에서 그래픽 관련 기능이 추가되면서 렌더링 성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데모입니다. SS2에서 URP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즉 PC뿐만이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구동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란 뜻이 되겠죠. GPU 레지던트 드로어, GPU 클루션 컬링, STP 업스케일러,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등등 유니티 6에서 그래픽 성능을 올려준 기능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대역복과 배터리 소모를 줄여서 더욱 향상된 그래픽 성능을 보여줍니다. 우선 SS2에서 다운로드 받기 전에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템플릿은 유니버셜 3D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름을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신 것처럼 영롱한 유니티 로우가 뜨면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나면 SS2에 가서 오프닝 유니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키지 매니저가 뜨면서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줍니다. 다운로드를 끝내고 나면 임포트를 눌러서 이제 데모를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줍니다. 이제 팝업이 뜨고 나면 Next, Import 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자 이제 임포트가 끝났습니다. 신의 데모 신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처음에 떴을 때는 이제 쉐이더 컴파일 하느라고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은 쉐이더 컴파일이 다 끝나고 제대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 버튼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창을 맥시마이즈 하구요. 마우스 스크롤 움직여서 줌인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ASD키를 눌러서 WASD로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일 수가 있구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유니티 6의 그래픽 성능 관련된 기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P, GPU 콜루션 컬링, GPU 레스던트 드로어, 배츠랜더 그룹 이 네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 네 가지 모두 그래픽 성능을 향상시켜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GPU 레스던트 드로어인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드로어 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드로어 콜은 사실 간단한 개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씬을 렌더링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한 장면을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경을 렌더링하고 그리고 코끼리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그렇게 해서 씬에 필요한 모든 게 그려지고 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그려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디스플레이 뿅 하고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코끼리를 그릴 때도 오브젝트를 하나 그릴 때도 상당히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선 메시 정보 버텍스 정보 지오메트리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텍스쳐도 알베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알베도 뿐만 아니고 노멀 아니면 오클루전 등등 여러 텍스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정보도 필요하고 어떤 쉐이더를 쓸지 쉐이더 정보도 필요하고 많은 정보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 자동차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죠. 모델 정보, 텍스처 정보, 쉐이더 정보, 트랜스폼 정보 등등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렌더링 루프가 시작되고 나면은 화면을 렌더링하고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박스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보들 알파 블렌딩 Z 테스트는 어떻게 할지 쉐이더 세팅하고 메시 관련된 거 세팅하고 텍스어 관련된 거 세팅하고 그런 것들이 다 세팅되고 나면 그려라 하고 명령이 날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음 걸 그리기 위해서 쉐이더 정보, 메시 정보, 텍스어 정보 등등등 많은 정보를 세팅하고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명령이라는, 커맨드라는 형태로 변환해서 CPU가 GPU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때 커맨드 버퍼라는 걸 통해서 이 CPU는 커맨드 버퍼에 이 커맨드를 담고 나면은 GPU는 이 커맨드 버퍼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CPU와 GPU는 중간에 커맨드 버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병렬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CPU는 렌더링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다가 그릴 게 있으면은 GPU에게 명령을 던지고 그 명령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걸 수행하는 게 아니고 CPU는 CPU대로 계속 명령을 던지고 GPU는 거기서 계속 명령을 가져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CPU랑 GPU는 서로 병렬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게임이 CPU 바운드인지 그러니까 병목이 지금 CPU 있는지 GPU인지 그걸 따지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차세대 API들 벌칸이라든가 메탈 같은 최신 그래픽 API들은 멀티 슬레딩 커맨드 버퍼 환경을 지원을 해줍니다. 벌칸이라든가 메탈 같은 데서는 훨씬 더 커맨드 버퍼를 멀티 슬레딩을 활용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니티의 프로파일러에서도 살펴보면 멀티 슬레딩 환경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 하단에 이 총 렌더루프 중에서 메인 슬레드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이 상황은 CPU 바운드 그러니까 CPU가 병목인 상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CPU 병목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로콜, 배칭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CPU가 GPU에게 명령을 던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명령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당히 여러 가지 명령들 이런 것들 상태변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텍스처, 쉐이더, 블렌딩 상황, 알파 블렌딩을 할지, 제트 테스트 할지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최종 그려라 하는 명령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배치라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 하나하나가 다 서로 비용이 다릅니다. 실제로 그리라는 명령 자체는 비용이 얼마 안 들고요. 나머지 쉐이더 관련된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다른 것들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상태창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비싼 작업들을 세페스콜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CPU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페스콜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오브젝트를 화면에 그리기 전에 머틸리얼 데이터와 쉐이더를 준비하려면 세페스콜이 호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상당히 느리고요. 리소스를 GPU에 바인딩하는 것은 특히 신의 복잡성이 증감에 따라서 오버헤드가 높은 작업입니다. 이걸 스탯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페스 호출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죠. SRP 배처는 세페스콜의 호출 횟수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드로콜마다 머틸리얼 데이터를 다시 보내는 대신에 SRP 배처를 사용하게 되면 머틸리얼 데이터가 GPU 메모리에 유지되어서 지속적인 업데이터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드로콜 명령 간에 필요한 리소스 바인딩과 업데이트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결과적으로 특히 머틸리얼과 개체가 많은 장면에서는 CPU 오버헤드가 크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또 배치랜더 그룹 API를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API를 사용하면 버스트 작업을 이용해서 성능을 최적화하게 되면서 드로콜보다 효율적으로 생성해서 CPU 처리 속도를 크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스턴스별 데이터를 퍼시스턴트 GPU 버퍼에 저장을 합니다. 즉, GPU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 횟수가 줄어들게 돼서 각 프레임에 대한 데이터 전송 오버헤드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배치랜더 그룹은 벌칸이나 메탈도 지원합니다. 금연잭스는 모바일 기기에서도 잘 작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유니티 6에는 GPU 레지던트 드로워로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프로젝트의 메시랜더에서 생성된 드로콜 자동으로 효율적으로 배칭과 인스턴싱을 처리를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유니티는 내부적으로 커맨드를 배치랜더 그룹의 API를 사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CPU 오버헤드를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키고 퍼스턴트 GPU 버퍼 같은 기능들을 활용합니다. 다만 GPU 레지던트 드로워는 그래픽스 API에서의 제약이 있습니다. 벌칸, 메탈 등의 최신 그래픽 API에서만 작동을 하고요. OpenGL ES나 WebGL2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타겟팅하는 모바일 기기들은 최근엔 다 벌칸이나 메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GPU 레지던트 드로워는 씬의 밀도나 복잡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배칭이나 인스턴싱 효율이 좋게 구성된 씬이라면 CPU 성능을 매우 효율적으로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판타지 킹덤 데모가 그 예시일 텐데요. 이 데모에서는 GPU 레지던트 드로워를 이용해서 50% 이상 드로콜이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모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모두 실행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 ST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CPU 병목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신 상황은 GPU가 병목인, 그러니까 GPU 바운드인 상황입니다. 렌더루프에서 보시면은 그래픽 작업이 끝나는 걸, 그래픽 스레드가 끝난 걸 기다리는 게 약 3ms 정도가 먼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이면 GPU 병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GPU 병목은 텍스어 대역복이라든가 픽셀 쉐이더, 지오메틸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프로파일링해서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요즘 모바일 기기들은 칩셋 성능에 비해서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PU 성능을 높인 방법 중 하나는 해상도를 줄이는 게 되겠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Spatial Templar Post Processing, 줄여서 STP라는 기능입니다. 이 STP는 유니티에서 개발한 업스케일러고요. 디스플레이 원래 해상도보다 낮은 해상도에서 렌더링하고요. 이걸 늘려서 디스플레이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적인 퀄리티를 거의 유지하면서 GPU 성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STP는 SSAO나 DOF같이 픽셀 연산이 무거운 포스트 프로세싱 사용할 때 그 효과가 큽니다. 지금 보신 예시에서는 SSAO의 처리가 STP 사용 여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시각적인 결과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 S에서 보시면 렌더 스케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줄이면 줄일수록 적은 해상도에서 그리는 거고 1이면 원본 해상도로 그리는 것이죠. 요즘 모바일 기기는 다 기본적으로 FHD고 더 나아가서는 QHD도 있고 태블릿 같은 경우 4K도 있잖아요. 우선 1080p FHD 기준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렌더 스케일 1로 된 걸 0.5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업스케일링 필터를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 리니어로 선택을 하게 되면 화면이 뭉개지는 게 좀 티가 납니다. 근데 이거를 STP로 하게 되면 시각적인 차이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렌더 스케일 1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0.5인 상황이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사실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영상 압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좀 시각적인 티가 덜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SS2에서 데모를 받아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GPU 오클루션 컬링입니다. GPU 오클루션 컬링은 신에서 다른 오브젝트에서 가려진 오브젝트는 렌더링 처리를 애초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애는 애초에 렌더링 하지 않는 거죠.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처리하지 않게 되면서 드로우콜, 지고메트리, 프라그먼트 등등 많은 측면에서 성능을 아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오클루션 컬링은 기존에도 오래전부터 유인트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이었어요. 하지만 기존의 오클루션 컬링은 연산이 CPU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이 연산을 GPU에게 넘기게 되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오클루션 컬링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가려진 물체가 많은 복잡한 신에서 이 오클루션 컬링이 성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면처럼 수많은 작은 오브젝트들이 바위에 가려진 상황에서는 약 3천만 개의 버텍스를 절약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다만 이런 복잡한 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활한 필드의 아웃도어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가려진 오브젝트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오클루션 컬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연산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만능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상당수의 시나리오에서는 이 오클루션 컬링이 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드릴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판타시 킹덤 데모가 엘사스토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다들 다운받아서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